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적용 시점은 2년 뒤인 2026년인데요. 구체적인 요금제 마련부터 수도권 반발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사는 많아 보입니다. 송강모 기자입니다. 지난해 부산의 원자력발전소 5개에서 생산된 전력량은 3만 기가와트입니다. 이 전기의 절반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집니다. 전기요금은 부산이나 수도권이나 똑같습니다. 원전으로 인한 각종 개발 제한, 안전 문제를 안고 사는 부산에서 요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입니다.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. 전기 공급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 발전소 주변 도시는 상대적으로 싼 값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. 정부는 일단 내년 상반기에 발전소에서 한국전력으로 공급되는 전기 도매 가격 차등제를 시행한 뒤 원가 분석 등을 거쳐 2026년에는 소매 가격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. 부산시는 이 제도로 주민들 편의 향상은 물론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 센터 유치와 같은 신산업 확대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과제도 있습니다. 전기요금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과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. 또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과 한국전력의 만성적 적자 탓에 제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. 주민 수용성 얘기가 있더라고요.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지 않을까. 부산이나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. 부산시는 차등요금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 채널 유지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송광호입니다. MBC 뉴스 송광호입니다.